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때요? 여드래요? 아! 여드래 사라져요! 아!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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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상한 지세요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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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남 지금 홍보 영상 다 찍고 회닭밥 먹으러 가라 아! 나 내가 사야하나! 아! 야! 너 왜이나 있어? 아! 안녕! 트럼 내용 가지고 싸우고 있는 우리 친구들 아! 여기 무지개 있어! 아랫자리야 무지개 있어! 본격적으로 수식 미술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! 얘들아 다같이 다같이 고고싱 하자! 하나 둘 셋 고고싱! 야 너가 말해 말해 뚜루루루 뚜 뚜루루루 뚜 저희 오늘 미술관 왔어요! 네 영재 머리도 있어요! 사회상 드릴거에요! 조개방물관에 가면 앵구 조개가 있어요 근데 요즘 그 하고 모양이 아스팔레 이거는 원시시대 파쩍 그래서 앵구 조개 앉아보세요 자 넓은 바다로 치고 뒤에 뭐가 있어요? 섬이 하나 보이죠? 그러면 이 일어나세요! 자 한자여섬 안 배우지요? 한자 공부해요? 배웁니다! 해요? 네! 그럼 섬을 한자로 뭐라 그래요? 도! 옳지! 도는 어떻게 생겼을까? 아! 다다다다 다다다 야! 아! 그래요? 아! 그게 아니라 우리 여기다 이거 좀 쓰여진 거 같은데 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아! 잡아 뭐야 여기 새끼오르나도 예뻐 시원하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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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맵네 실제 맞다 불가사를 하는 게 뭐라고 이거 실제 맞다 실제 안했다 불가사로 되어있어 아 저 물고기 개 징그릇지 혜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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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재 영재 대박 엄청 커요 이구이구이구 혜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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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인생이 같은 거 아니야? 응 혜연아! 짜잔! 오늘 저희 숙소를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가는데요 지금 다들 노을이 예뻐가지고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광경 그래서 이렇게 놀러온거 상황인데요 저희 방은 맨 끝에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늘이 너무 예뻐요 여기 다 담기지 않는데 너무 예쁩니다 여기 마지막 방이 저희 방인데요 지현아 나 들어간다 뚜루루루 뚜루루 뚜루루 일단 침대가 한 게 있고요 저희는 분위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무늬들이 여기 있고 저희 이렇게 저희 이렇게 이렇게 있거든요 되게 화장실이 한 게 있는데 화장실 되게 좋습니다 여기 좀 무게해야 돼요 거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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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요 그리고 원래는 저희가 부엌을 쓰진 않는데요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여기 부엌이 있습니다 명언해요 뭐해요? 뭐해요? 저 신나가 치마랑 되게 쉬워놨는데 네네 비비비비빕 누나 선생님 폰 주셨어? 아 승리 선생님 찍으라고 주셨어요 저희가 맨 끝방인데요 여기 풍경이 되게 아뜬데요 너무 예쁜데 진짜 너무 예쁘게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자는 저희 기분은 정말 좋을 거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가면 되고 이상으로 방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바이